오늘 아침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며칠 전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운운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농업비료용 요소수는 차량용보다 중국의 의존도가 낮긴 하지만요 그래도 수입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당장 내년 농번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엔 중국이 인산암모늄 수출도 통제 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산암모늄도 화학비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중국이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인산암모늄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무려 95%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조치가 계속되면 제때 비료 생산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역시 농사에 차질을 줄 수 있겠죠 정부가 이런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수입 다변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요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들여오려면 시간도 더 걸리고 관세 부담도 커지니까 결국 이래저래 비료값이 오르고 농산물 가격도 들썩이게 될 텐데요 그러니 평소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요 당장 비상 상황을 잘 풀면서 큰 피해가 없도록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1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반려동물이 화재를 일으킨다는 소식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살짝 웃음이 나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반려동물이 화재를 일으킨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요 요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 또 국회 통과 청신호가 켜진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나갑니다 겨울철에 하우스에서 재배한 이 과일이 대량 출시되곤 하는데요 요즘 반갑게 장바구니에 담으려다가 가격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내려놨다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의 가격이 작년보다 무려 40% 가까이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빵집에서는 이 과일을 넣는 케이크가 사라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색깔이 빨갛고 새콤달콤해서 아이들을 비롯해서 누구나 참 좋아하는 과일이죠 특히 잼으로도 많이 활용되는데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왠지 팩트체커 멋있는데요 근데 오늘 주제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범인은 댕냥이, 댕냥이입니다 댕냥이는 요즘 이 멍멍이와 야옹이를 합쳐서 부르는 신조어죠 근데 개와 고양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범인이 댕냥이죠?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반려동물이 집에 불을 냈다 이런 기사가 자주 보이는데요 요즘에 새 집 걸러서 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진 않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랫집, 윗집에는 키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이웃은 위험하지 않은 건지 정말 반려동물이 집에 불을 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반려동물이 집에서 화재를 냈다 이거예요? 네 근데 범인이 고양이로 추정된다고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아는 겁니까? 지난 3일 오전에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요 오전 11시 50분쯤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소방차 20대와 소방관 64명이 출동해서 15분 만에 화재를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전기레인지가 켜져 있었고 집안에 거주자가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던 점을 토대로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건드려서 작동되면서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지난 4일에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또 주민 10명이 대피했는데요 당시 집에 혼자 있던 반려견이 전기난로를 켜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반려견은 연기에 질시켜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고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 개나 고양이가 전기장치인데 이거 켤 수 있나요? 설마 가능하겠어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기레인지의 스위치는 대부분 정전 터치식으로 작동되는데요 사람 손가락이 닿을 때 정전기가 작용해서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고양이 발도 사람 손가락과 마찬가지로 정전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얼마든지 켤 수 있습니다 고양이 발뿐만 아니라 간식용 소시지 이런 정전기가 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집에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터치식이 아닌 돌리는 방식의 가스레인지 점화 손잡이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개나 고양이가 발을 올리거나 뛰어오르다가 건드려서 가스불이 켜지고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부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려동물들이 일으키는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소방청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건수는 387건이었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14억 원에 이른다고 하고요 이 반려동물로 인한 주요 화재 사례를 살펴보면요 2019년 1월 18일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거주자가 외출한 사이에 홀로 남은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동작 스위치를 눌러서 그 위에 있던 행주가 타면서 주변으로 불이 번졌고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21일에는 서울시 양천구 가정집에서 고양이가 인덕션 전원을 작동시켜서 주변에 타는 물질로 불이 붙었고 현관문을 강제 개방해 화재를 진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전화남도 보성군 주택에서 화목 보일러 주변에 세워둔 쓰레기통을 반려견이 넘어뜨려서 화재가 발생했고 한 220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14일에는 부산에서 반려견이 무선 전화기 배터리를 물어 뜯어서 폭발한 화재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향초를 넘어뜨려서 불을 낸 사례 화재 원인이 굉장히 다양했고요 불을 낸 반려동물은 대부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외국이 반려동물 문화가 우리보다 오래됐잖아요 해외에는 어떤가요? 미국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미국의 전국 화재 예방협회에 따르면 반려동물 또는 야생동물로 인한 화재는 매년 750가구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조리기구, 화로, 굴뚝, 전열기, 조명, 전구, 전선, 촛불 이런 다양한 것들을 건드려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협회가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데 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이 이런데요 반려동물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뛰어들 수도 있고 켜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요리기구를 넘어뜨립니다 반려동물을 스토브 또는 조리대에서 멀리 떨어뜨리세요 반려동물이 촛불, 램프, 전열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화로 앞에는 항상 금속 또는 강화유리 스크린이 제대로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굴뚝 외부 통풍구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벽난로로부터 3피트, 한 1미터 정도 되죠 이상의 반려동물이 없는 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벽난로에 유리문 또는 안전 스크린은 불이 꺼진 후 몇 시간 동안 위험할 정도로 뜨거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로 작동되는 불꽃이 없는 양초를 고려해보세요 그것들은 진짜 양초처럼 보이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반려동물들은 씹는 동물들입니다 반려동물이 전기 코드를 씹지 않는지 주의해서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합니다 모든 층에 작동하는 연기경보기를 설치합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연기경보기를 테스트하세요 연기경보음이 울리면 밖으로 나가 계십시오 반려동물을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반려동물이 갇혔다면 소방관에게 알리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반려동물이 일으키는 화재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화재가 발생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불에 탈 재료가 있어야 하고요 불이 붙어야 되고요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산소가 공급돼야 합니다 화재를 막으려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애면 되는데요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이 전기레인지의 스위치를 눌러서 과열을 일으키고 이게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보면요 반려동물이 전기레인지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게 하면 화재는 일어나지 않겠죠 이를 위해서 시중에 전기레인지 스위치 덮개가 팔리고 있는데요 간단한 장치로 스위치 부분을 덮어서 반려동물이 스위치를 터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돈 쓰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출하는 동안 전기레인지의 전원 코드를 아예 빼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하네요 그게 아니면 전기레인지 상단 후드 쪽에 설치된 메인 전원 스위치를 끄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반려동물이 전기줄을 씹는다면 개나 고양이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줄을 보호해야 되는데 반려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노출돼 있는 전선은 보호덮개 등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이 씹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반려동물의 털이나 배설물이 전원 콘센트에 들어가면 합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자주 청소를 해주고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콘센트 덮개 또는 마개를 사용해서 막아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여러 꿀팁들이 지금 나왔는데 그리고 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 거주자가 외출하는 동안 화재가 일어나면 반려동물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일단 사람이 외출하면서 문을 걸어 잠가 놓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탈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은 스스로 불을 끌 수 없잖아요 신고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사랑하는 반려동물은 세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화재가 일어나면 내 반려동물 내 집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청은 반려인들에게 권고를 하는데 전기레인지 근처에 인화성 물질을 치우고 전기레인지 스위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아예 플러거를 뽑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혹시 응급구조법이 있습니까? 네 심폐소생수는 동물에게도 중요한 응급 설치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반려동물 호흡정지의 주된 요인으로는 외상이나 특정 약물 복용, 기도 폐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병원에 데려가는 건데요 심장마비는 이 반려동물이 10분 안에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수를 하기 전에 반려동물의 반응을 살펴야 되고요 가볍게 몸을 두드렸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반려동물의 혀를 부드럽게 쥐고 앞으로 당긴 뒤에 기도 안에 걸린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턱에 긴장이 느껴진다면 숨을 쉴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굳이 심폐소생수일 필요 없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심폐소생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왼쪽 가슴 아랫부분에 심장이 있는데요 왼쪽 앞다리 팔꿈치 부분이 몸통과 닿는 위치 여기가 심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형견은 두 손으로 몸통을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심폐소생수를 하고요 중형견 이상은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압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해놓아드리는 것보다 동영상을 검색해서 한번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 심폐소생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동물 병원에서 올려놓은 동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위험에 빠졌을 때 어디다 신고할 데는 없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 가족처럼 지내니까요 긴급 상황이 아닌 생활안전출동은 지역 내 119 안전센터가 맞고요 인명과 관련된 긴급 구조 상황만 119 구조대가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소방청의 동물 구조 출동은 8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하루 평균 200건 넘게 동물 구조 출동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119 구조대는 인명 구조하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에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 아니면 119 안전센터 그러니까 예전말로 소방파출소에서 출동을 하는 겁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동물의 단순 처리 포획 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구조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보다는 119 안전센터로 그 해당 지역의 119 안전센터 번호 알아놓으셨다가 거기로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와 반려동물 응급구조에 관한 사실들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집 시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요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즉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출산 문제는 너무 우리나라 유명해서 나라 밖까지에서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내려갔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0.8명 이상 올리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가 다시 출산율 1.6명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쪽에서는 그 보고서가 정말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는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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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한다면 0.8명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1을 넘을 수 있다 네 그럼 1이 아니라 1.6명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 그래요 굉장히 궁금한데 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게 사실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기억을 해보면 예전부터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 같고 한국은행은 왜 이런 연구를 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계출산율 1.3명 이하를 초저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초저출산율이 3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에는 거의 복구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내려가면서 OECD 국가에서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인데 2018년부터 1명 이하로 내려갔는데 매년 0.05명씩 내려가서 현재는 0.7명대이고 그리고 아마 1, 2년 후에는 0.6명대를 낸다거나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합계출산율이 0.5명대이기 때문에 거의 전국 최저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출산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더러 또 요즘 여러 가지 MG세대들 입장에서도 출산율이 너무 적으면 미래 인구가 없다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런 출산율이 바이럴된 거는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서 사설이 올라왔는데 한국의 이런 낮은 출산율이 너무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그 사설의 사견이지만 한 30년 후에는 북한은 2.0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0.7명대가 유지되면 인구 역전이 일어나니까 인구 역전이 되면 그때는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설을 썼어요 그거를 국내 언론이 막 받아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출산율 재고가 관건인데 한은이 출산율 재고에 대한 좀 근본적인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서 그게 굉장히 바이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 못 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궁금한데 대체 어떤 묘책, 비책을 만들었는지 그 최 대표님도 저출산과 부동산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다루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진짜 말씀하셨듯 연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이랑은 특히나 네 사실은 인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접근은 1980년대 미국에서부터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미국도 베이비 부모들 세대가 있었고 이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주택가격이 장기 우하향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으면서 주택 관련 채권 모기지에 장기 채권을 매수했던 보험사들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논문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정말 인구 때문에 주택가격이 빠지냐 이런 것들이 40년 전에 굉장히 관건이었는데요 현재는 인구는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아니고 사람들은 주택의 소비를 가구 단위로 하고 그리고 대도시화가 되면서 가구 분파는 계속 늘어나고 1인 가구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가구가 동일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술 혁신 등에 따라서 생산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가구가 설령 감소한다 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에 따라서 구매력이 올라가서 주택가격이 우상향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요? 인구수랑 크게 관련이 없게 들리는데요 맞는데 그것조차도 현재 미국조차도 출산율이 1.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1.9명에서 1.6명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연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듣다가 되게 거리감 느껴진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1.0명으로 왜 우리 우리나라는 물론 80년대 전에는 5명대 6명 낳았다가 이게 80년대부터 1.6 언더더러로 확 내려갔다가 그리고 1명 이하로 내려가서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 0.7은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요 지금 만약에 200명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는 70명 있는 거고 그 다음 세대는 25명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60년 후를 생각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15%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수치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감소 속도를 보이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나 이런 감소가 부동산에 무조건 영향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국 상황에 맞는 그런 연구들이 새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나라 입장이잖아요 한국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랫동안 연구 분석을 하셨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어디 기업의 최종 면접도 아닌데 이 문제 나오잖아요. 다 떨어집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얘기해보시오 이거 나오면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는 리포트도 그렇고 저도 평소에 생각해 왔던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설명하면 수도권 과밀화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도권 과밀화라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과밀화 정도가 심한 그런 많은 대도시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나요?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보다 인구가 더 많다고 하는 뉴욕이든 도쿄권이든 상하이권이든 자카르타든 우리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사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수도권 과밀화가 그 대도시권의 총 인구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전체의 총 인구 비중이 어떤 특정 지역의 50% 넘게 몰려 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쿄도나 도쿄권이 3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산다 하더라도 일본은 1억 3천만 명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고 뉴욕에 수천만 명이 산다고 해도 미국은 3억 명 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5,100만 명 기준 2,600만 명에 살고 있는 수도권인데 3기 신도시 중공되고 이러면 더 많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수도권 과밀이 가장 심하고요 과밀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인 게 있는데 통근 통학 시간도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통근 통학을 하는데 한국은 편도 기준 60분 이상 걸리고 이게 OECD 평균 30분의 2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부족의 과밀에다가 그리고 국가 전체가 과밀이라는 그런 경쟁 압력을 심하게 받다 보니까 한은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압박감이 만성적으로 존재하고 이 만성적인 압박감을 느낀다고 설문조사 한 사람들의 출산 희망 자녀 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비해서 비교군 대비해서 현저히 낮게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쟁 압력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 압력은 수도권 과밀화가 만들어낸 부작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높은 인구 밀도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높은 주택 가격도 저출산으로 이어지거든요 무조건이죠 그러면 높은 인구 밀도이면서 높은 주택 가격이면서 과밀의 중심이어서 사람들에게 경쟁 압력을 행사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이게 대한민국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도 보시면 세종시 1.1명부터 서울 0.5명대까지 아주 리니하게 쭉 내려가는데 그 말씀드린 그 조건에 정확히 부합한 형태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출산율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도 그럼 이거를 결국 돌리면 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주택 가격만 내려가면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이 한은레포트의 코어는 주택 가격이 15년 레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출산율의 재고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한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가 되는 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런 지금 우리의 낮은 출산율이 정확히 말하면 2기 신도시 입주되면서부터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하게 됐는데 그게 16년도 15년도부터였고요 15, 16, 17년부터 혼인율이 낮아지기 시작을 하고 정확히 들어봤네요 혼인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그 2년 차부터 출산율이 낮아졌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혼인 출산을 디폴트로 하는 국가니까 다른 나라처럼 혼의 출산이 전체 출산의 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0.45명을 높이고요 그리고 이런 혼 외 출산 문화와 관행이 만약에 정착된다면 0.15명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2개 이슈로 0.6명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육아휴직 같은 거를 생각보다 많이들 잘 못 쓰세요 전체 가구의 5분의 1만 쓰고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는 60주씩 쓰는데 우리는 평균 11주를 쓰니까 그래서 이 육아휴직도 다른 나라처럼 90% 넘는 가구가 전부 사용을 하고 육아휴직도 60주 이상씩 쓰게 한다면 그것도 0.1명을 제고를 해요 그래서 요소별로 0.45명 0.15명 0.1명 이렇게 제고가 되면서 출산율 0.8명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홍콩이 떠올랐거든요 이렇게 과밀하고 뭔가 예전에 영화를 봐도 홍콩 영화를 봐도 굉장히 과밀해 보이잖아요 거기도 근데 이제 궁금했어요 거기는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나 네 홍콩도 출산율 1명 이하에요 아 어쩐지 이런 과밀과 경쟁 압력을 받는 소규분 도시권역은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레벨로 보면 OECD 국가를 봤을 때 1명 이하인 나라는 저희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1명 이하도 보통 다 1 근처에 막 얹혀져 있거든요 OECD 국가들이 저희는 그 밑으로 한참 내려가고 있으니까 쭉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압도적이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원인은 그거라는 게 좀 눈에 보여요 수도권 감이라 근데 이거 진짜 해법이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푸는 게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 학교 출산율도 0.8명대거든요 경기도요? 네 서울이 0.59명 경기도가 0.86명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평택시에요 평택이요? 네 평택은 아시겠지만 고덕 국제화 신도시라고 해서 거기에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 기업 도시에 가깝고 그리고 평택의 평균적인 통근 통학 시간은 30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이 안 되는 통근 통학이 있는 일자리 연접 지역의 신도시 주택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니까 높은 출산율이 나오더라 이런 거고요 이거 되게 과학이 아니라 산수 같아요 되게 쉬운 문제일 수 있네요 네 정말 쉬운 문제에요 그리고 출산율이 높은 시도들이 어딘지를 보면 우리도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다라고 답을 줄 수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출산율 그 다음 높은 데 중에 한 군데가 화성시입니다 화성은 동탄신도시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동탄신도시는 이름만 들어도 IT 판교로 연결되고 용인으로 연결되고 수원과 연결되는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니를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탄과 평택 같은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 중에서는 청주시가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주는 왜일까요? 청주는 우리 올해 주식시장을 달궜던 배터리 에코프로가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청주에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에코프로 그리고 청주 바이오 단지들이 많거든요 여기 그리고 청주시 전체가 통근통학 시간이 아주 수도권처럼 1시간일 수가 없죠 30분 이내에 통근통학을 하는 산단 주변에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도요 진해라든가 아니면 부산도 보시면 높은 출산율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학계 출산을 1명 넘는 지역이 있어요 심지어 부산이 총 13개 구하고 1개 군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에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던 데는 수영구, 해운대구, 남구, 연제구, 동래구 이런 데가 관심이 많았는데 부산에 1명 넘는 통근통학은 부산 강서구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부산 강서구는 창원과 유관된 부산 창원 신항만 유관 산업단지 배후 신축 주거지이면서 주택 가격이 부산 동부상권보다 확연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지역에서 아주 높은 출산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크하는 그런 통근통학 시간 짧고 일자리가 있고 고용이 안정돼 있고 아까 세종시나 과천시 그리고 대전이 유난히 높게 나오는 거는 이들 지역이 공무원 도시들이다 보니까 높게 나오는 건데 결국 안정적 일자리, 낮은 통근 시간, 낮은 주택 가격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합된다면 우리도 출산율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다른 시도에 벤치마크 사례들을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내년에 신생아 특례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요 이것도 정말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올해만큼 출산율이 이슈가 됐던 해는 없는 것 같고요 내년도 출산율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올해 부동산 시장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정책 모기지의 한 해였거든요 다 죽어가던 시장을 살렸던 것도 모기지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정책 모기지가 다시 시행이 되는데 신생아 론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23년에 출생을 했거나 24년 출생 예정이신 분들부터 이런 신생아 론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매매와 전세 양쪽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역들이 이런 신생아 론을 많이 쓸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이 이런 신생아 론을 많이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생아 론을 만들 때부터 이걸 기획하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의 특례보금자리로는 서울에 가장 많이 살겠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9억 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 가구들에게 DSR 제한 없이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과밀 지역인 서울을 사고 싶으니까 서울에 가장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은 정책 보기지를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보다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이런 신생아 론을 적극 활용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크게 아니라고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어떤 큰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지방에 있는 어떤 기능들을 좀 더 촉진시키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면 내년도 신생아 론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일기신도시법은 올해 안에 통과가 가능해졌습니까? 네 오늘 드린 논의에서 또 일기신도시법이 어떻게 보면 그게 걸림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기신도시법은 저희가 언젠가 네 집에서 여섯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51개소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밀집 지역을 신속하게 재건축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고 이게 형평성 논란 때문에 한참 지지부진하다가 어저께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니까 이제 본회의만 통과하면 돼서 사실상 거의 통과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재건축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긴 흐름에서 생각해 보자면 가령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에 현재 분당에는 10만 가구가 있어요 분당에는 10만 가구를 약 15년에 걸쳐서 순환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런 법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분당이 약 20만 가구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10만 가구 기준 30만 명 거주 중인데 이 10만 가구 된다면 거의 55만 명 60만 명 거주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보는 다른 경기도 시도에서는 분당이 이렇게 신축 주택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면 현재는 경기도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분당으로 인구가 빨려 들어간다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당 주변에서 분당으로 인구가 뺏길 거로 우려되는 그런 시도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지만 그 얘기는 전국적인 레벨에서 분당 같은 그런 소위 블랙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 지역들이 나온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 법은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국적인 레벨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현재의 인구 감소 속도보다 이 법으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소 속도가 엄청 빠르게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서울시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 때문에 서울시는 또 반대를 하는 걸까요 네 그거는 이 법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후계획도시법은 현재 도시정비법이라는 재건축 관련한 법과 다른 게 도정법은 안전진단도 통과해야 되고 용적률도 국회법에서 정한 일반주거 3종 300% 용적률에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 기준대로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있고 안타깝지만 서울시 안에는 도정법을 따라서 재건축하는 단지도 있고 그리고 노원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수서라든가 몇 개 지구는 이런 노후법을 적용하면서 재건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서울 안에서도 네 서울 안에서도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머리가 아프죠 만약에 본인 안양시만 하더라도 안양동안구 전체가 여기 노후적립법으로 해상이 되면 여기 전체가 되면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만안구가 있지만요 그렇지만 서울은 현재 이미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단지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은 용적률 300%로 하고 노후법 적용된 단지들은 용적률 45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분명히 볼멘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마 제가 서울시장이어도 신규로 지구지정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거기 지구지정 해버리면 다른 쪽에서 클레임이 올라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서울시는 이 법의 초반부터 형평성 논란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같이 통과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해 준 것도 정비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오늘 도시 정비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들이게 됐는데 그거를 완화해 주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서 재개발은 초과이익 환수가 없고 재건축만 초과이익 환수가 존재하는데 이게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과세 대상이고 1억 천만 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8천만 원 이상부터만 과세 그리고 세금 구간 단위도 5천만 원으로 늘려서 2억 8천 넘어야 50% 과세로 과세 구간을 완화시켜줬고요 굉장히 완화된 거예요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를 또 여기다 곱하기로 적용을 해서 최대 70% 공제를 받으면 과세 50인데 70% 공제 받으면 15%밖에 안 났기 때문에 사실상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하셨던 분은 재건축 부담금이 부담이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정비사업 활성화의 큰 어떤 틀에 따라서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고 이것도 여야가 결국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시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택 관련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완화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도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은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고 단기적인 주택 가격의 흐름은 가계대출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10월부터 정부가 민간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저번 시간 얘기했죠 대신에 정책 모기지만 좀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책 모기지가 안타깝지만 내년 3월에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신세어로는 그러면 올해 10월, 11월, 1, 2월 같은 경우에는 민영은행 주담대도 약하고 정책 모기지도 없기 때문에 거의 없어지는 그런 수준이니까 주택시장이 침체로 다시 돌아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실수요자들이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어떤 걸까요? 저는 그래서 올해의 출산율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일어난 여러 현상들이 그냥 그동안 관성적으로 보아왔던 어떤 도시, 밀집한 도시들에 대한 막연한 선호를 너무 과밀에 의해서 먼 미래이긴 하지만 먼 미래가 조금 부담된다는 그런 레벨로 다시 한번 도시란 무엇이고 성장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로 됐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서울 부동산이 전국에서 최고고 서울 무조건 도로가도 서울만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면 지금은 출산율 높고 젊은 분들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도시들에 대해서 재평가 받을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24년 환경은. 그래서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을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 실수요자분들은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받으시는 방법은 당연히 공공 분양 같은 그런 청약들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공공 모기지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규제 완화에 대한 소식.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딸기였습니다. 7207님, 7873님, 1771님 정답 모두 보내주셨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 라디오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